힐럭볼을 말줘도 돼요? 터볼까요? 네 가시죠 끝난거 같은데 여기 방갈 실드 여기 사운드 아래쪽 여기 실드 아이고 레이스 안아 데이지 나갔어 어디서 팁밟고 위가 죽기 딱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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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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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뿌리케이션을 보내주세요 Q.뿌리케이션을 보내주세요 Q.뿌리케이션이나 도대체 Q.뿌리케이션을 보내주세요 아 있다 있다 저런 타기로 인증해요? 아 너무 빨리 쏘는데 앞에 하나인데? 정이 누가 돼? 최대 개피 근데 벙커버스터 싸워요? 벙커버스터 저쪽이구나 그...절로 갈까? 그냥 저리로 갈까? 여기 들어가지 말자 격리 쪽 싸우네요 싸워주는데? 아닌가?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지키면 될 듯? 아 여기 위다 아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 윙타가 한번 아 오케이 저거 왜 랭닉 빼대 빼대 오케이 쟤네들 어디 쏜 거지? 격리 쪽 샀나? 살짝 몰아야 한 명 딱 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 한 명 한 명은? 시대 채우는 중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 어유 이 아 으아 으아 우라가 압박 깨줄건데? 여기 안에 핏빼는 좀 실내 실내 써야 돼 아 나이스 바로 살릴게 제가 아 윙랜을 했지 너무 못 박았지 아 시작하다가도 돼 도입 도입 여기 있다 진짜 힐 뒤에 올라가 있네 이거 한 명씩 빼래요? 시간 가야 돼요 여기 있네 아 이거 아닌데? 용인가? 용이네 그쪽이 어떻게 하려고 하였어 함 끄니까 살짝 봤는데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한 마리 남았다 봐요 Q 한번 써보실래요? 아 이쪽 집이에요? 아니 그냥 뭐 먹으러 왔네 런오프 누가 있을까 네 뭔가 쟤 뭐 발자국도 안 보이고 발자국도 안 보이고 공 한번만 치울게요 어 발견 발견 지켰는데? 공 채우고 바로 찍어드릴게요 다시 예 아 뭐야 한 명이 아니야? 아 한 명 완전 쓰되겠어 옥테인은 잡았는데 한마리나갔어요 그레이브 맞았어요 그냥 천천히 가지고 놀아 그레이브 맞았어요 나이스 아 그래서 그레이브 맞았네 그레이브 맞았네 그레이브 맞았네 한 곡의 감사합니다.